안녕하세요. 네오아카데미의 폼피츠입니다. 오늘은 캐릭터의 몸에 옷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초보 그림쟁이분들은 캐릭터를 그릴 때 몸의 형태를 그리지 않고 바로 옷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틀, 몸을 그리지 않고 옷을 그릴 경우 인체가 틀어져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그리기에 앞서 기본적인 몸의 전체적인 라인은 그려두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준비한 몸 위에 옷을 입혀볼게요. 의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비교적 몸에 딱 붙는 목티로 그려보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쫄쫄이 의상을 포함하여 아무리 딱 붙는 의상이라 해도 몸의 관절 부분, 몸이 나뉘는 부분에서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목, 겨드랑이 부분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몸의 라인을 따라 그리되 옷의 두께감을 생각해 조금은 몸 라인보다 크게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이나 겨드랑이, 어깨 부분은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 표현을 작게 넣어주세요. 다음은 그림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옷 중 하나인 셔츠를 그려볼게요. 셔츠는 잘 다려진 빳빳한 느낌의 목을 덮는 카라, 그리고 옷 가운데에 단추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셔츠도 몸에 맞게 입는 의상 중 하나이지만 너무 딱 맞을 경우 움직이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상을 포함하여 그림을 그리는 요소들은 이렇게 실제의 경험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그려주면 참 좋아요. 몸보다 살짝 크게 옷의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걸 실루엣을 잡는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목티와 마찬가지로 목 언저리에 주름이 잡히지만 카라에 의해 덮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목을 덮는 카라를 그려주고 단정하게 잠긴 단추를 표현해 주었어요. 여기서 잠깐! 단추 방향은 여자와 남자에 따라 방향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카라 아래로 몸에 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이때 카라는 몸을 덮고 있는 천보다 위쪽에 올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추 주변의 주름, 어깨의 재봉선 등을 표현해 준 뒤 기존의 몸선을 지워주면 완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에 강약을 넣어줘도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두툼한 겨울철 의상을 그려볼게요. 겨울철에는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부분은 그림에도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안쪽에는 두툼한 목티, 그리고 겉에는 두꺼운 외투를 한 겹 입힐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선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춰 목티의 실루엣을 그리고 그 위에 또 겹쳐지는 겉옷, 외투의 실루엣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각각의 의상이 갖고 있는 부피와 실루엣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의상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옷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옷주름의 경우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셔츠나 목티처럼 얇은 재질의 경우 주름이 작고 얕게 지는 반면 두꺼운 의상의 경우 주름이 길고 두껍게 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씩 공부해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의상 표현까지 마무리하였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캐릭터의 다양한 인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에 관해서 다루어 볼게요. 전부 그림자의 신상、 감정자장, 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